뿌리살리기 뿌리살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9mm로 뿌리를 살린 다음에 바로 13mm 이렇게 해서 하시면 버블이 되겠죠. 앞에 똑같이 9mm하고 13mm로 와인딩 해놨거든요. 두개를 같이 잡으셔서 32mm입니다. 32mm로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가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렇게 놓으시구요. 그대로 소통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주시는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널세 그래서 이렇게 딱 떼주시면 트리플 오늘은 트리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2mm 피파의 장점이 32mm입니다. 자, 그대로 13mm 넣으신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구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해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더블로 16mm입니다. 16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한번 두 번 두 번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하면 W 되겠죠. 자, 이거하고 앞전에 제가 이거하고 두 개 했어요. 이거를 같이 합치세요. 자, 같이 합치신 다음에 32mm를 피파의 32mm 아이로우기입니다.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Dok, 두 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So, 이렇게 살짝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 연예인덕게 두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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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을 하나, 둘, 셋, 넷, 여섯 올리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됐죠?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이, 미술 아이롱의 아이콘에서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한 번 차려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덕게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한 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연예인덕게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손잡이를 돌려서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만 터끼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다시 한 번 잡아서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만 터끼만 더 할까요? 지금 잡으신 다음에 높이 빠지는 거는 그냥 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자, 옆을 옆을 옆에 닿게도 돌려주세요. 하나, 둘, 넷, 넷, 다섯, 다려주세요. 한 바퀴, 둘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다려주시구요. 다시 한 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둘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회전하시고요. 자 보시면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블러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32mm입니다. 32mm를 가지고 다시 한번 뿌리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에 더 확실한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덮개아이롱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잡고 뿌리를 살리는데 와이블이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뿌리를 중정해서 덮개아이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확실한 뿌리가 살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붉은 볼륨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붉은 볼륨이 생기겠죠? 도넛이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얘가 이 정도에서 떨어질 거다 단발에서 그죠? 괜찮죠? 이런 걸로 네 원자님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넛입니다. 아까는 펀델 두 개를 잡아서 32mm로 했다면 와인딩에 도넛으로 했다면 지금 또 다른 테크닉이에요. 2mm, 13mm를 한 다음에 자 32mm로 와인딩을 합니다. 여기까지 뿌리를 살린 상태에서 덮개아이롱을 가지고 찝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다시 한번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볼륨을 더블로 확실하게 살려놓고 볼륨 매직이지만 약간 볼륨이 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32mm로 활용해서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일단 더블로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빌게 네 빌게 잡으셔서 비밀고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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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mm로 가지고 한번 더 잡아주는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뿌리가 살아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32mm 22mm 볼륨 매직 해서 볼륨 네 단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mm로 볼륨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32mm 네 그다음에 볼륨 연예인 덕길을 가지고 덕길을 가지고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미빙 해주시고 그대로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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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볼륨 fast 해볼게요. 마무리 정imme 내버림 WE com 드레мент 이럘 이번 두 אד 태 Bish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